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저번째 했던 거 1시간 동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134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일단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게 되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자 135페이지에 보시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죠 일단 크게 둘러나야겠죠 법률 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사건으로 나뉘고요 이런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용태를 다시 밖으로 표출되면 외부적 용태 행위라고 하고요 그럼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외부적 용태 의식이라고 하죠 135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적 용태 행위부터 나오는데 일단 이 외부적 용태 행위는 적법 행위와 위법 행위로 나뉘게 되고요 적법 행위는 법률 행위와 준 법률 행위로 나뉘는 거죠 나뉘는 기준은 뭐였죠? 의사표시죠 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적법 행위를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 행위를 우리가 준 법률 행위라고 한다 조심할 것은 이 준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데 표현행위 비표행위에 나란하지만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첫 번째 의사의 통지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오시면 관념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죠 사원총의 소집의 통지와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죠 감정의 표시는 말 그대로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기억할 만한 것은 뭐가 있었죠 용서 용서는 감정의 표시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용서를 하게 된 사항을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이야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효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로서 뭐가 나옵니까 사실행위가 나오네요 일단 사실행위 개념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가 이루어진 그 결과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의미가 없다랬죠 어떻게 기억하자고 나머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빼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고 인간행위의 90%에 대한 건 다 뭐죠 사실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위법행위죠 위법행위에서 주의하실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위법행위해야 된다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뭐 있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채무불행이라고 하고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 위법행위여야지만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보적용태 의사적 의식이죠 137페이지 오시면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에 나와 있는데 나누지 마시고 그냥 사람의 정신장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내보적용태 의식이라고 하고 꼭 기억할 건 뭐였죠 선이와 악이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시간의 경과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또 자연현상 따라서 인간님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생산은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원인 없는 이득을 이해하시고요 원인 없이 생긴 이득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38페이지 오시면 이제 본격적인 법률행이죠 일단 법률행 개념이 뭔가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첫째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요?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 법률행위니까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139페이지에 법률행위 요건에서 성립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일반 성립요건 공통된 성립요건이 되겠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기억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특별 성립요건인데 특별 성립요건 하면 무슨 개념이 떠오르셔야 돼요? 요물계약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므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 행위는 계약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고 또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성립요건이 되고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대물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성립요건이고요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현상광고 계약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은 성립요건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력요건이죠 성립한 법률행위는 모여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데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번 일반 효력요건에서 1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능력이 없거나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넘겨보신 면회에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 효력요건이죠 자 특별효력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종한 욕구를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받길 가능성이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그것들은 다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거고요 유동적 무효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가 무효와 취소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법률행위와 종류입니다 일단 단독행위 계약 자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외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말해서 두 개 의사 표시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합동행위라는 개념은 뭐였죠?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이 여러 개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모아진다 구심적이라는 의미에서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죠 일단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 물권행위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하면 쌍방하게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그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가 되는 거고요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져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물권행위죠 또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이 발생하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행위가 되고요 채권이 발생하거나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준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142페이지입니다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죠 일단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출연행위 속에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대립권 수요는 비출연행위다 왜냐하면 대립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또 소유권의 포기도 비출연행위다 왜냐하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출연행위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의 감소만 있을 뿐 증가가 없기 때문에 비출연행위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고요 법인 설립행위나 유언은 대표적인 요식행위입니다 이에 반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법에 하나의 민법은 대부분이 불요식행위다 다시 말하면 법인 설립행위와 유언을 제외하고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다 혼인도 있지만 혼인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주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종된 행위라고 하고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우리가 통정허위표시에서 공부할 거예요 뒤에서 공부할 거라는 얘기죠 자 이제 144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공부하는 거죠 첫째 유효건 145페이지 목적의 확정입니다 조심할 것은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법률행위에서 유효한 것 다시 한 번요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것 그 다음 두 번째 유효건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과 불능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가능과 불능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상식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불능의 경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채권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서 위험부담 문제와 이행 불능 문제는 아니고요 이 위험부담과 이행 불능 문제도 채권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오시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입니다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인데 원칙적으로 일부가 불가능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고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으로 나뉘는데 나눌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는 개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법률적 불능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그냥 구별하지 않고 다 불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뭐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됩니다 자, 목적이 적법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분류하게 되는데 자, 일단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지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법규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법규는 지키지 말든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미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는 의미가 되고요 또다시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은 아닌 거죠 자,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민법상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다 예의 없이 효력규정이다 그 다음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은 우리 민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주택법의 전매금지규정도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매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오시면 마지막 유효권에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103도죠 반사회적 법률은 뭐예요? 근데 상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유효권 할 때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3조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와 강행복귀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강행복귀 위반과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149페이지에 오시면 판례가 있죠 자 무엇이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범죄계약, 첩계약, 도박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범죄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되고요 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첫째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이지는 무효고요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받는 것은 반사회적이지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따로 기억할 것이 뭐였죠? 두 가지인데 첫째,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따라서 혼인, 약혼,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하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곳을 평가한다면 서로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첫째,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채무 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이미 모아온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수업을 했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먼저 페이지 151페이지에 3에서 반사회적 범위 효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